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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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맛있다! 귀여워! 맛있어? 야! 오렌지 먹는 건 좋고 나랑 뽀뽀하는 건 싫어?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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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고 나랑 똑같은 게 귀여워! 귀여워! 안녕하세요 아이스! 꽁찌와 꽁찌 알았다 귀엽네 자! 오케이 툭! 툭! 하하! 하핰! 툭! 아이스x3 아이콘. 아이콘. 에헤헤헤. 그 눈치껍니다 정말. 아이콘다. 음 나 치켜봐. 아이도 ط청. 어이구. 조금 봐. 아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다음, 천천. 뿅! 얘 좀 펴좋고 부은 것 같다고? 오, 엄마가 괴롭혔어. 조식아. 형, 엄마 싫어? 엄마 싫어. 아유 엄마 싫어 아빠는 맨날 괴롭히게 말았지 키워봤자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5년동안 키웠는데 고작 1년 키워져나 아빠한테 지금 그래도 엄마가 또 괴롭혀? 말 좀 해? 응 기분 좋아 지금 맨날 내가 괴롭히면 오빠들 고응청한다니까? 도와줘 어 가지마? 내 눈 슬슬 피한다 천사소녀 깍꿍 오늘 밤 12시 너의 뼈 달기를 훔쳐가겠다 천사소녀 깍꿍 천사소녀 깍꿍 뭐야? 꽁칭 당했어!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? 뭐야? 방금 괴도꽁치 아니야 이거? 안녕? 난 괴도꽁치 오늘밤 12시 너의 뼈사귀를 가져가겠다 제일 큰 피해자 하트님 뼈사귀를 뼈다귀를 눈뜨고 눈뜨고 빼앗겼는데 심정이 어떠신가요? 괜찮아 잘 될거야 하트야 삐졌어? 삐졌어? 갈래주라고? 야 어디가? 내가 달래줄게 가지 말아봐 하트야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하트야 내 사과를 받아서 하트야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서 나 이제는 뼈다귀 안 웃을게 제발 제발 날 두고 가지마 하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넌 날 버리고 가지마 하트야 엄마를 버리고 가지마 엄마는 하트밖에 없대 하트야 엄마가 엄마가 너무너무 재밌었어 엄마가 절대로 너의 뼈다귀를 더 이상 멈추셔야 될게 엄마는 엄마는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 엄마가 반성하고 있단가 다들 아 아 저기요 저기요 반응이라도 해주셔야죠 하트기 씨 하트기 씨 왜 망고 닭처럼 서 계시나요 하트기 씨 하트기 씨 그렇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 저기요 하트기 엄마 사과받아주기로 한거야 하트기 엄마 사과받아주는거야 하트기 엄마 사과받아주는거야 하트기 엄마 사과받아주는거야 고마워 고마워 난 역시 천자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한다 하트와 지는 등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사진과 같은 라인에 하루